세계 인플레이션 시대의 경제 지표, 금리 상승, 물가 급등, 환율 변동, 원유 등 원자재 가격 폭등, 공급망 혼란. 현재 우리를 둘러싼 경제와 사회는 큰 변화에 휩싸여 예측조차 조심스러울 정도다.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정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라는 형태로 우리의 투자와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경제 지표 분석이라고 하면 전문가들이나 보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투자자는 물론 모든 비즈니스 종사자가 경제 지표를 제대로 읽어야만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세계 경제는 50년에 한 번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전환점을 마주했기 때문이다. 책 세계 인플레이션 시대의 경제 지표는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코노미스트 에민 율마즈가 투자자와 경제를 배워나가는 독자들을 위해 경제 지표를 읽는 법, 활용하는 법을 설명한 책이다.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어떤 경제 지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조언한다. 투자자나 금융기관이 참고하는 핵심 경제 지표, 지표를 읽을 때 도움되는 경기복합지수, 경기를 읽는 단서가 되는 기업 등을 이 한 권에 모두 담았다. 세계 경제는 현재 경향이 큰 전환점을 마주하고 있으며 주가 뿐만 아니라 경제 구조 자체가 크게 변하고 있다. 이때 경제 지표는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미래를 읽는 단서가 된다. 숫자를 들어 전환점에 들어섰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힌트가 바로 경제 지표이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가 출렁일 때 변화의 시그널을 알아야만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기회를 빠르게 잡을 수 있을 것이다.